윤석열을 몰아내줘 김연이를 구속하라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온 거라 경상도에서 가지고 온 의미 있는 국화를 경상도에서 온 꽃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유토로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송구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돼야 합니다 이리와 30분 이리와 이리와